저 사람 믿는 일이다 선생님은 술에 취하면 정리를 해요 오늘 흰주로 식당을 먹고 타일이 닮았어 타일의 색깔이 닮았어 무슨 소리야 우리 집 화장실 색깔 한잔을 마셨으면 좋겠나봐요 진이 들어왔으니 내가 어? 술 마셨어? 그랬더니 왜? 난 마시면 안되냐? 아니, 급세 아 급세 턱대고 턱대고 난 난 그냥 안되냐 가현 5시 턱대고 10시 턱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